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북한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영린 그 존재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주들입니다 왜 돈주들을 북한의 영린이라고 하느냐 바로 고난의 행군 이후에 풀뿌리를 캐 모으며 철길에서 석탄을 주워 모으며 또 야밤에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밀수를 해가며 돈을 벌은 신흥부자들인 돈주 이 돈주들을 지금 김정은이가 사정없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NK가 북한 외화흡수력의 전략 돈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사회주의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돈주들을 잡아들이고 있으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TV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정성산TV에 큰 힘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돈주들을 들이치기 시작한 적은 이때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돈주들을 영리이라고 하냐면 그 권한의 행군 이후에 정말 손톱이 빠지도록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하면서 부를 잃은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부를 잃은 사람들 북한의 신흥부자 돈주들은 정말 생과 사회의 길에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부를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북한을 탈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그래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 인민보완성이라든지 국가안전보의성, 인민군, 보의부들을 공권력들을 매수도 하거니와 나아가서는 당관부들까지도 매수를 해서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북한의 깡패들까지 고용하고 있으며 사채놀이와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쩐의 전쟁과 같은 무차별한 행동도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돈주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우한 폐렴과 또 대북 제재 이게 막히고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작정을 하고 돈주들, 북한의 영린을 건드린 적은 없었는데 대대적으로 지금 돈주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소식과 함께 먼저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비밀시설에서 퇴폐행위를 저지른 당관부들을 지금 단속하고 있다 우한폐렴 즉 신용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국가 비상방역체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북한에서 일부여한 간부들과 또 돈주들이 비밀 유흥을 즐기고 있으며 이를 간파한 북한 당국이 특권층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 유흥시설에 간부들과 부위층 손님들이 몰려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실은 이 방탕한 생활이라고 해봤자 모욕과 이발, 안마, 마사지 치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술 좀 마시고 돈주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변태적인 걸 하는 건 아닙니다 평양이나 주로 대도시들에 있는 이 노래방 안마시설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술 좀 마시고 여성들 불러가지고 같이 노래 음주 간부를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 간부들하고 돈주들을 지금 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느냐 평양시 소식통은 유흥을 즐기다가 단속이 되면 무조건 북한의 사법당국은 벌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된다? 바로 끌려가게 된다 특히나 북한의 간부들과 부위층들 그들은 돈주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음주 가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특별히 봐줬는데 평양과 주요 대도시들에서 김정은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힌 핵심 내용은 실제로 우한 폐렴 때문에 비상 방역 시기에 음주 가무를 하고 퇴폐 영업을 하고 이런 걸 단속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것을 빙자한 북한 사법당국의 돈주 털이 놀이다 돈주들 털려고 작정한 일들이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소식통은 북한 사법당국이 일부러 함정에 걸려들게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며 평양시 소식통은 북한 인민보완성 특수감찰팀들이 당 간부들이나 돈주들에게 돈을 강탈하기 위한 수법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돈주들과 간부들을 초청한 후에 불씨 검문을 벌려서 돈주들에게는 돈을 끊어가는 함정수사의 재미를 도해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공권력의 함정에 빠져 돈을 빼앗긴 돈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그게 얼마나 악에 바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공권력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 신의주나 원산이나 하몽 이런 돈주들과 간부들이 술 좀 마시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인민보완성도 부르고 공권력도 좀 이용해 먹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김정은의 특별지시를 받은 특별감찰팀들이 특수감찰팀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한 비밀거점에 돈주들하고 당 간부들을 몰래 불러가지고 현장을 덮침으로써 돈을 빼앗는 새로운 숙법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북한의 격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주들을 건드리고 있는 이 소식은 데일리NK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데일리NK는 북한의 외화업수 전략 돈주들을 대상으로 비사회주의 검열 강화 이 비사회주의에 걸리면 그냥 할 자리 없습니다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연일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하며 개인 이익 추구를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교적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 돈주들을 대상으로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의 비사회주의 그룹바 단속반 그룹바가 최근 상점에 불시검열을 하고 있다며 검열 이후 판매하던 상품은 물론 사업장 전체를 몰수하는 등 처벌이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비사회주의 그룹바는 개별 상인이나 사업체가 신고한 대로 운영하는지 수익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오긋나면 사업 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2월 말 개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왕모씨 왕모 여성 사업가에게 검열 후에 식자재와 식당에서 팔던 공산품까지 다 몰수당했다 또한 그룹바는 주민 간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던 상인들과 돈주들이 주요 타켓이 되고 있다며 현재 북한 당국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타켓은 돈주들이며 어떻게 하든 돈주들에게 죄를 만들어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데일리NK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NK는 실제로 노동신문은 경제사업에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는 제목의 사설도 실었으며 경제건설에서 국가적 요구와 리익을 무시하고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리익만 추구하는 현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비사회주의 검열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 외아홉스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북한 내부 소식의 정통한 탈북민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돈주들을 희생양으로 사물 기회를 만들고 지금부터 그 기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의 관리를 두게 하고 세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며 한편 왕씨는 식당 차배 완강하게 항고함으로 해서 그 처벌의 수위가 더 올라갔다 그리고 이 검열조가 재산을 몰수하고 거기에 돈주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자 그 가족들은 밤사이에 귀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으며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몰려서 없어졌다 수용소로 간 건지도 모른다 나아가서 데일리엔키는 현재 지금 북한 돈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비틀기 돈주들을 지었자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면 북한의 돈주들은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동안은 돈주들과 좀 타협을 하고 돈주들에게 사종을 해서 그 돈주들 스스로가 투자를 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북한 돈주들을 체포해서 돈을 개어내지 않으면 돈을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그 집안의 죄를 물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 라고 데일리엔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왜 김정은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역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이 돈주들이 이제 이렇게 북한 돈주들을 체포해 갔다 세금 내지 않았다고 또 혹은 제대로 상납을 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처럼 함정수사를 통해서 돈주들을 괴롭히고 나아가서는 돈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된다 북한의 돈주들은 거의 북한을 떠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 돈주들에게 남은 일망의 희망 애국심 같은 것도 점점 바닥이 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북한 김정은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북한의 영인을 건드렸다 북한 돈주들을 건드리고 있으며 지금 북한 돈주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공